웰컴 투럭키 키라 연습생들은 가장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여 둘만의 비밀을 기록하세요 제가 제일 친해지고 싶은 연습생은 히까리 연습생입니다 제가 가장 친해지고 싶은 연습생은 신촌 연습생입니다 저는 한겨루 형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수인하우 당신은 가장 친해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수인하우 수인하우 연습생입니다 수일하우 양결형인데요 양연의Spot 신촌 연습생인데요 이거 비밀 제가 제일 친해지고 싶은 연습생들은 제가 가장 친해지고 싶은 연습생들은 이준혁 연습생인데요 많이 친해지긴 했는데 중혁이요? 출퇴근 때 제가 기억나는 한국 출퇴근 아주 어두운 일상 그리고 지금 출퇴근은 면과 면 이번 프로그램 덕분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제가 여기서 가장 친해지고 싶은 연습생은 수닝어우 연습생입니다 그냥 수닝어우 형을 처음 봤을 때부터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다 비져요 다 누리 또 서메일이 고급지고 뭔가 겉으로 보기에 세련돼 보이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형이 딱 보자마자 그게 느껴졌던 것 같아 제가 저번에 그 중간평가 했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도 좋은 말을 많이 많이 말해줘서 첫날 첫날 너의 경험을 많이 기타選手 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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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은 친구 소인하 제가 가장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동화 형인데요 물론 지금도 친하지만 좀 더 많이 친해져서 더 같이 많이 놀고 싶어요 더 같이 많이 놀고 싶어요 근데 뭔가 동화 형은 절 안 고른 걸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살짝 서운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같이 밥 먹고 놀아요 안녕 안녕 오늘의 일은 영상은 굉장히 고도로 전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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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동화 형인데요 지금 친하긴 하지만 아직 둘이 있으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친해지고 싶네요 동화 형 더 친해져요? 미안 참가자는 바로 박시우 형입니다 낯가려서 얘기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시우 형은 진짜 너무 낯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우 형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물어봤었죠? 그걸 없다고 없다고 했었어요? 사실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기보다 저에게 먼저 다가와주는 연습생이라면 다 같이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 아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해요 나도 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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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진 저는 제일 처음 선택하는 게 저의 가장 많이 생겨진 저의 발견은 저의 흥미를 제가 같이 고민하는 게 저의 흥미를 하지만 이거 너는 별로 안 데려와서 저의 흥미로운 게 당신은 항상 서는 저의 흥미를 아니면 저의 흥미를 저의 흥미를 사실 저는 당신은 당신이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격이 저는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잘 조정할 수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지마 저는 가현의 기억이 엄청나게 생각해 고생은 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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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 조금처럼 친구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여 가현이 더 통해서 그리고 이 가현이 가현이 더 더 좋은 기회에 더 더 좋은 기회에 더 좋은 기회에 더 발광을 만약에 가현이 가현이 그렇게 귀여운 친구는 그래서 이 가현이 나도 그렇게 가현이 왕과 당신을 말하여 저는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주 잘하고, 아주 잘하고, 아니면 당신의 훌륭한 수술과 수술과 수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나는 모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연습생은 E-DON입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연습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너무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뱀씨 Hyo64에게 인정RAB를 500년간 이때전가 fictional 유니 cleanup 주의 이야기는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제일 친해지고 싶은 연습생은 자유 연습생인데 여기 숙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모습을 보아도 정말 재밌고 유쾌한 친구였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못하고 싶어요 정말 저녁에 이쁜론이 메시지로 정말 아름다움이 된다고 저희도 worker 너무 웃지 않은 다음 보면 우리 교대 마음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행복하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때 너무 많이 내색해 받아들여 ING won't let自己 심지어 시절을 라고 fractured 바로 이 를 그때 말하는 것은 그 와중에 제가 가장 친해지고 싶은 연습생은 현재 김성주 연습생입니다 그 친구가 부산에서 혼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또 고등학생인 걸 감안했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형으로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제 선택은 신척입니다 우리 6명이서 그 친구가 너무 안 믿고 여러분의 면을 말하고 저는 여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배우고 싶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제가 주동으로 찾아뵙고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연습을 하고 그 친구와 함께 연습을 하고 그 친구가 그 친구와 함께 연습을 하고 그 친구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이렇게 조절을 하며 그 친구가 좀 쉬고 싶어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자꾸 그 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켜 Entering 그 친구가 너무 노력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좋은 걸 그리고 그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그리고 그 친구가 내가 이 친구가 제가 가장 친해지고 싶은 친구는 샤오츠 헝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서먹한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샤오츠 헝 친구랑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대화를 못 나눠봤어서 이렇게 정말 센터에도 올라가고 너무 존경할 만한 자리에 올라간 친구인 것 같아서 rain 것은 가장 강 pig Ö22 어떤가요? 둘 다 rosrel 5 4 이제는 슬픈 수다 열심히